지난주 청주순환교통망의 마지막 축인 제3순환로의 완전개통 소식 전해드렸죠. 완전체가 된 세계순환로와 주변지역을 이어줄 연결도로망도 차례로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6개 노선이 대기 중입니다. 정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중심을 원형으로 도는 세계순환로가 대동맥이라면 주변지역을 잇는 연결도로들은 모세혈관으로 불립니다. 순환로 완성 원년인 올해 가장 먼저 개통할 연결도로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입니다. 1순환로에서 음성, 충주를 거쳐 제천까지 충북을 하나로 잇는 도로로 현재 109인 청주 음성 구간 중 일부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간이 청주 북위에서 증평도 안으로 가는 제1-109입니다. 약 8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6월 초순 개통이 확실시됩니다. 비슷한 시기, 지난 2022년 착공한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고온 3거리 구간 2단계 확장 사업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미원과 문이 청남대를 오가는 차들이 상습 정체 구간인 공군사관학교를 지나지 않고도 이 순환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왕복 4차로입니다. 전체 4.94km 구간 가운데 2단계 구간까지 상반기 중 개통되면 마지막 3단계 2.88km만 남게 됩니다. 3단계 구간도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2028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세종을 잇는 석곡 회전 교차로부터 중림 사거리 구간 확장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등을 이유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확장이 시급한 구간입니다. 연말까지 전체 1.5km 구간 중 320m를 우선 확장하고 중림 사거리에는 상반기 안에 보은 방면 우회전 전용 차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이후 4년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3순환로와 상리 터널을 이어줄 국동교차로 연결도록 초정 증평간 왕복 4차로 확장 사업 등의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청주 외곽과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7개축 16개의 방사형 도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또 지난 18일 개통한 3순환로의 이용 흐름에 따라 신호책의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